대신 결정하는 남자 대결남 코너입니다 오늘은 갈아타기를 원하는 아내와 부모님 옆에 살고 싶은 남편을 가지고 둘 중에 뭘 골라야 될까 이건데요 특이하게 아내분과 남편분이 같이 사연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되게 길어가지고 제가 빨리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30대 후반 동갑이고 3살 딸아이가 있는 3인 가정입니다 저희는 안양 인근 아파트에 자가로 살고 있습니다 신랑 부모님이 2010년 그러니까 12년 전에 신랑 명의로 집을 사줬기 때문에 엄청 싸게 샀겠죠 근데 지금 매매가가 8억 정도인데 주담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에 샀으니까 전세 끼고 샀든 뭘 샀든 주담대가 있을 수가 없는 가격대죠 12년 전에 샀으니까 신랑은 공무원으로 2년마다 지역을 옮겨 다니고 있어요 현재는 집 근처에 거주 중이고 제 직장은 마곡입니다 저는 이 집을 근간으로 해서 주담대도 조금 더 받고 해서 갈아타기로 불러나가고 싶은데 신랑은 이 집에 계속 살고 싶대요 아이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는 아이가 학교 들어가면 일을 쉴 수도 있기도 하고 이사가 더 힘들어지니까 10년 정도 바짝 이사도 다니면서 노력하자 이런 마인드인데 남편은 아닌가 봅니다 이사를 가도 어차피 부모님 댁에서 먼 곳으로 못 가고 멀어야 30분이다 그래서 가기 싫다 이런 이야기인가 봐요 현재 저희 수입은 아내인 저는 450만원 남편은 280만원 정도 받고 시부모님 용돈으로 50만원씩 지출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양가에 합쳐서 100 드리는 것 같고 차 대출이 78만원 대출 78만원 4년 남음 둘 다 똑같은 78만원인데 하나는 신용대출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친정부모님은 아이 비상상황에 올 수 있는 거리에 계세요 갈아탄다면 목동으로 가고 싶어요 목동이 지금이 제일 쌀 때라고 하더라고요 12억짜리 집 목동에서 그래도 20평대 초반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거 가려면 신용대출 청약담보대출 공무원대출 껴가지고 3.5억 정도 받고 제가 토지가 있어서 팔아서 대출 갚을 계획입니다 반면에 신랑은 부모님 옆에 살고 싶고 자주 왕래하며 효도하고 싶다고 합니다 지금은 지하철 한정거장에 살아요 부모님이 사주신 집이니까 팔 수도 없고 이 집을 팔면서까지 돈 벌고 싶지 않고 앞으로 몇 년간은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석수역 신한산선 뚫리면 여기도 집값이 꽤 올라간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돈은 자기가 주식 열심히 해서 벌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대출을 받아서 되겠느냐 가지 말자 그래서 저는 대출을 활용해서 자산을 불리고 싶은데 신랑은 투자는 주식으로 하고 부모님 곁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2주택이라도 할까 싶어서 세금 내고 어떻게 보려고 했는데 계약금 200만원 날렸습니다 남편이 반대해서 날린 것 같아요 지난 주말 일입니다 근데 저도 이사가 망설여집니다 왜 그러냐 부모님한테 급하면 도움도 받을 수도 있고 맞벌이 하기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근데 다행히도 신랑이 대결남 사연 보고 부임남님 해결 능력에 감탄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아내 입장이고 자 그럼 이제 신랑 분도 똑같이 적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올해 아버지가 어머니가 70대로 고령이세요 부모님의 생활이나 건강에 대한 염려가 큽니다 부모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저에게 의지를 많이 하십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렇죠 70대면 할아버지 할머니죠 완전히 거기다가 이제 또 몸도 안 좋으시고 뭐 하면은 아 아들이 옆에 있으면 든든하단 말이지 저희 부부와 서로 왕래하고 일상을 공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즉 갑작스런 이사를 원하지 않는다 저는 주식으로 4천만 원을 골리고 있고요 작년에 천만 원 정도 25% 벌었습니다 지금은 한 5%까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금방 복구 가능하고 작년보다 더 큰 수익을 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유튜브도 공부하고 책도 보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부님이 고령이시니까 5에서 10년 후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럴 수도 있죠 거기다가 이제 과감한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부모님께 용돈 더 드리고 이러기보다는 자주 왕래 교류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도리를 하는 게 어떨까가 더 맘이 간다 이거죠 과감하게 갈아타기 해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면은 향후 10년간 우리 부부의 경제생활은 너무 팍팍할 것 같은데 나중에 어린이집 하원 도우미를 고용할 필요 없이 부모님이 도와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부모님께서도 우리가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먼 지역으로 가면은 좀 아쉽다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애기 얼굴 지금 3살이니까 얼마나 예뻐요 애기 얼굴 보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자라는 뉘앙스를 보이신다 참고로 저희 부모님도 우리 부부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6살에서 7살쯤에는 이사를 갈 거라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다 근데 좀 아쉬워하시네요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야 됩니다 라고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아내한테 한 62% 아내한테 한 3분의 2가 손을 들어줬고요 부모님 옆에 살아라고 한 40% 나왔는데 댓글들은 좀 다릅니다 댓글들이 뭐냐면은 그래도 시부모님이 집을 사줬는데 시부모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일군 아파트가 아니고 부모님이 사준 건데 도리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도 좀 있었고요 부모님이 집 사준 거라는 걸 본 순간 남편분 손을 들어드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제 결론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목동으로 가면 된다 목동으로 이사 가는 거 괜찮다 가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 라는 거죠 단 몇 가지 조건이 있겠죠 우선 먼저 고민 해결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 저는 여기에 조금 생각이 다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댁이 마련해 준 집이라면은 시댁에 처분권이 있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시댁에서 집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부모님 집이라는 거죠 근데 명의는 이제 아들 명의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냐 왜 그러냐 저는 이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 이거죠 부모님이 내 아들을 여기 강제로 살게 해 주려고 무조건 여기 살아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들이 공무원이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야 그럴 거면 그냥 우리 집 근처에 하나 집 하나 사줄 테니까 거기를 그냥 거점 삼아서 살고 나중에 결혼하고 애기 낳으면 이쪽에 털을 잡아라 라는 정도로 이제 사주신 거지 너 무조건 여기 살고 이 집은 내 거니까 내가 처분한다 라고 말하진 않겠죠 결국에는 우리 아들 그리고 손주 잘 되라고 해 주신 거란 말이지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길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거부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아쉬워하실 수는 있죠 그러면은 이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설득을 하면 동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 부모님이 사줬으면 무조건 따라야죠 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걸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그럴 거면 그 집 팔고 부모님한테 돈 다 주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데 그 말은 또 틀린 얘기입니다 그동안 번 돈이 있기 때문에 벌고 생활비도 쓰고 용돈도 드리고 한 것들도 있어서 단순히 또 이렇게 5대5로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로 따지기 시작하면 또 답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부모님한테는 받기만 하고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걸 부모님한테 주지 말고 우리 자식한테 줘라 라는 게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 아내분이 둘 다 사연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편드네 뭐 여자 편드네 남자 편드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봐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고요 아마 성별이 바뀌어도 똑같이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그런 거 없다는 거 말하고 들어갑니다 자 이 고민은 크게 네 가지로 쪼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목동이라는 곳 뭔가 되게 비싸 보이고 되게 대단한 곳 같은데 안양에서 가기? 어? 한 두 칸 세 칸 올라가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 부부 가능할까? 라는 게 우선 궁금하죠 그리고 목동에 살면은 아이를 못 만날까도 조금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아이를 보면서 살자고 했으니까 그리고 목동에 살기는 살 수 있을까? 이것도 현실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모두가 만족하는 방법은 없을까도 한번 따져봐야겠죠 그럼 먼저 첫 번째 목동은 부부한테 적합한 지역인지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저희는 30대 후반 동갑내기고요 3살 딸아이가 있습니다 안양에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목동하면 엄청나게 먼 거리는 아니죠 신랑은 공무원인데 2년마다 지역을 옮겨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어차피 신랑은 직장이 집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순환직 같은 건가 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죠 아내분은 마곡의 직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450만 원을 벌고 남편은 280을 법니다 이게 남편이 450을 벌고 아내가 280을 벌어도 저는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왜? 소득이 높은 사람 기준으로 주거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둘 중에 한 명이 그만둬야 된다 그러면 남편이 그만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어쨌든 훨씬 높고 공무원 대비 아마 소득이 상승할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소득이 높은 분이 어쨌든 마곡에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좋은데 굳이 이분들이 목동을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마곡에서 안양으로 출퇴근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꽤나 멀어요 어쨌든 거리가 좀 먼데 마곡에서 만약에 목동으로 간다 그러면 그래도 한결 좀 낫겠죠 목동과 마곡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마곡에서 목동 온 만큼 더 가야지 안양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단순 거리로 생각하면 한 반 정도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아내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안양에서 출퇴근이 안 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지금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시댁에서 집을 해줬지 않냐 그러면 이것도 큰 부분이다 이게 집값이 아까 한 7억 5천에서 8억 정도 한다고 했으니까 8억 정도의 돈을 어쨌든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시댁에서 이 정도 요구하면 안 되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내분이 되게 긍정적으로 가면 어떨까요? 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만약에 내가 너무 힘들데 아내가 너무 힘들다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내가 450번입니다 남편이 280번 하세요 여기서 만약에 아내분이 번아웃이 왔어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번아웃이 왔습니다 아 나 이렇게 애 키우면서 마곡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힘들어 나 이제 그만할래 와이프가 그냥 손 들어버렸어 손 들고 나 외벌이 간다 라고 하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난다 지금 280에 외벌이의 아이 하나로 안양에서 사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 말은 뭐냐 지금 아내분이 어찌 보면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고 남편분 어떤 시댁에서 자산을 좀 가져왔다고 보면 둘이 그냥 잘하고 있는 거죠 둘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아내 보고 희생하라 라고 말하기도 참 뭐한 겁니다 거기다 두 번째로 목동이면 부모님이 아이를 못 보냐 이거죠 반면 신랑은 부모님이 옆에 살고 싶고 자주 왕래하면서 효도하고 싶다고 합니다 자주 왕래하면서 효도 그러니까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 거죠 거기다 부모님이 사주신 집이라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없고 이 집을 팔면서까지 돈을 벌고 싶지 않고 어쨌든 여기는 아내의 주장이니까 참고만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목동 가서 산다고 했을 때 어떤 행복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거는 잘 모르겠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자주 왕래하면서 효도한다는 게 목동 가면 불가능하냐 이거죠 거기다가 부모님의 생활이나 건강에 대한 염려가 크고 부모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의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많이 하는 건 괜찮죠 그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상을 공유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한 것도 괜찮은데 일상을 주 7일을 공유하는 게 맞는 거냐 사실 이 주말을 공유해도 충분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내는 지금 주 5일간 출퇴근 어쨌든 마곡으로 가고 있잖아 그러면 목동에서 왔다 갔다 반대로 안양으로 내려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의지한다는 거는 전화를 한다거나 영상통화라든가 아니면 필요하면 급하면 내가 가면 되는데 목동에서 안양이 너무 먼 거리는 아니니까 그리고 일상을 공유한다는 것도 공유하면 되는 거지 그냥 가서 맞죠 그냥 퇴근하고 가면 되는 거죠 아니면 주말에 아기 데리고 간다거나 밥 먹으러 왔어요 하면서 가면 되는 거지 굳이 이게 위치의 차이인가는 잘 모르겠단 말이죠 저는 이런 느낌이면 제가 이해합니다 수원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여수로 발령을 내가지고요 제가 수원에서 지금 여수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좀 정서적으로 저한테 많이 의지하시고 제가 좀 그 일상을 좀 공유하는 게 좋아가지고 저도 좀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됩니다 이러면은 제가 이제 아 이건 좀 심각하군요 라고 해볼 만할 텐데 목동과 안양과 마곡 이거는 사실 그놈이 그놈이야 이 정도면 그냥 부모님이 지나가다 들렸다 할 정도의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정서적인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어디에 산다고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냥 목동역과 안양역을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뭐 지하철 타고 뭐 하면 대충 뭐 36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정도면은 물론 고령이시긴 하지만 뭐 마음 먹으면 오실 수도 있는 정도 되고 내가 퇴근하고 못 갈 거리 정도도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나도 어차피 안양으로 출근을 하시기 때문에 남편분이 안양에 출근해서 아버지 어머니랑 잘 시간 보내고 뭐 저녁 먹고 집에 오셔도 뭐 전혀 무리 없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본질은 아닌 것 같다 거기다가 이제 이제는 손주를 절대 못 보는 상황이냐 그것도 아니죠 사실 지금이 너무 자주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추측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아주 가깝기 때문에 걸어서 15분 20분이니까 부모님도 이제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 나도 애기 데리고 언제든지 갈 수 있어가지고 뭐 이런저런 도움도 받고 막 하셨겠죠 조금 정도 떨어진다고 해서 뭐 지금 생활이 많이 바뀔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문제는 전혀 없다 자 그러면 이게 문제겠죠 사실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 목동에 가서 사는 게 이 부부한테 과연 괜찮은 거냐 경제적으로 자 가장 저렴한 단지를 갈 겁니다 목동이 제일 싸대요 왜? 여기가 지금 뭐 많이 눌려있다 이거죠 근데 12억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보다 한 4억 가까이 늘어가야 됩니다 지금 8억에서 지금 12억으로 갈 거니까 뭐 모아둔 돈 빼고 나도 한 3억 5천 대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대출 청약담보대출 거기다가 공무원대출이죠 공무원대출 누구 건데 이건 남편 거잖아요 남편이 공무원이니까 남편 공무원대출까지 땡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이제 다행히 뭐 이런 건 있어 뭐냐 토지가 있어가지고 이걸 팔아가지고 대출을 갚을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아내분이 목동을 좀 사야 될 것 같아 거기가 좀 투자 가치가 있는 것 같아 근데 한 3억 5천 땡겨야 돼 내 신용대출도 받겠죠 당연히 아마 대기업 다니시는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모자라 그럼 남편도 신용대출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받아야 돼 근데 또 모자라 그래가지고 청약담보대출 청약통장 있는 것도 좀 받아야 돼 이것도 받아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죠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지 받더니 토지가 있는 거야 뭐 부모님한테 받았든 뭐 자기가 있든 뭐 있겠죠 근데 이게 안 팔려 쉽게 안 팔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언젠가 팔리면 대출을 갚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 어쨌든 상환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금방은 안 팔리겠지만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문제의 본질은 뭘까 제 추측입니다 전혀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마 대출받는 게 싫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대출 없는 삶을 사신지가 꽤 오래되셨어요 꽤 오래되셨고 아마 남편분도 그렇고 아내분도 그렇고 대출이라는 개념 없이도 크게 고민 없는 삶을 살았겠죠 왜냐하면 남편분이 이미 집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집도 있고 집값도 오르고 다 했는데 굳이 무리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공무원 대출을 받는다 신용대출을 받는다 벌써 여기서부터 지금 압박감이 온단 말이죠 아니 나는 지금까지 집이 한 2억 정도에서 지금 8억이 된 거예요 대충 뭐 얼추 그렇겠죠 아니면 4억 정도 4억에서 8억대도 많이 오른 거죠 이러면서 한 번도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여기서 3억 5천을 태운다고? 아 이거 아닌데 근데 공무원 대출을 받는다고? 아 이거 아닌데 뭐 신용대출을 받는다고? 야 이거 아닌데 그 땅 팔면 그때 가면 안 돼? 이런 느낌일 수 있다 이거죠 거기다가 이제 적어주신 게 뭐 금리도 올라가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갈아타는 게 맞을까요? 라는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죠 집값이 고점이다 거기다 이제 추락 시작이다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괜히 목동으로 가는 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냥 여기서 보수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주식으로 4천만 원 굴리고 있고요 작년 한 해 1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벌었고요 지금 지수돼서 5% 정도 금방 복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 잘한다죠 저도 주식을 땡날부터 좋아했고 주식 정말 열심히 해봤지만 주식을 하면 원래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잘하신 거예요 주식 4천만 원으로 1천만 원 벌었으니까 25% 수익이 낮고 남들은 지금 마이너스 30%인데 난 지금 5% 선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주식 잘한다 그러니까 굳이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리하게 해가지고 막 집값 때문에 스트레스 받느니 대출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4천만 원 가지고 차근차근 불려가면 어떻겠느냐 굳이 그렇게 무리하면서 욕심내가면서 집으로 돈 벌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고령인 부모님까지 계시니까 여기서 있으면서 마음 편하게 좀 살자 왜 거기 목동 가가지고 굳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모님 도움도 못 받고 갑자기 마음도 불편하고 나는 또 대출도 받고 이자도 내고 그럼 주식 당연히 팔아야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를 맞죠? 지금 3억 5천 대출 받는데 주식 4천만 원 해 알아서 해 내가 대출은 받을 테니까 그러면 대부분 나 주식 안 할 테니까 3억만 받아 이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분도 이 방송을 만약에 보고 계시다면 잘 한번 생각해봐라 본인이 뭘로 돈을 벌었는지 본인은 집과 주식 두 개가 있잖아요 주식 4천만 원을 가지고 천만 원을 번 걸 가지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집이 아마 2억 정도인데 지금 아마 8억이라고 하니까 단순히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2억에서 8억 되면 뭐가 더 대단한 겁니까? 주식이 더 대단한 거예요? 집이 더 대단한 거예요? 본인이 뭘로 부자가 된 겁니까? 본인은 집으로 부자 되신 분 아닙니까?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부자 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부동산을 더 공부를 하셔야지 왜 천만 원 번 주식에 꽂혀 계시냐 이거죠 거기다가 집은 앞으로 고점이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안양은 고점이 아니겠어요? 목동이 앞으로 떨어질 게 걱정돼서 괜히 대출받아서 가는 게 걱정이라면 안양은요? 안양은 무슨 호재가 넘쳐가지고 여기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데 목동만 가면 저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되라고 할 곳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대부분 목동이 고점이다? 그러면 안양은 더 고점이야 보통 다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목동 안양 둘 다 고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략적인 판단은 다 팔고 월세 가는 거죠 이 집 다 팔고 어차피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집이 8억이 됐는데 이게 6억, 7억, 5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다 팔아가지고 내가 잘하는 주식에 넣어서 한 8, 9억 정도의 주식을 굴리면 되겠죠 그런데 그럴 생각은 없으실 거예요 왜? 그건 너무 리스크가 있다고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그냥 내가 내 심리적인 거를 명확하게 보지 않으면 여기서 판단을 이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안양 집이 안전한 것도 아니고요 목동 집이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거기다가 지금 3억 5천이라는 대출이 어찌 보면 우리 부부한테는 엄청난 금액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출 없이 그동안 살아왔다면 내가 연봉도 뻔하고 월급도 뻔한데 3억 5천은 어떻게 이거 갚냐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1억 정도 버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실수력만 600이 넘어가니까 그럼 1억 맞벌이 부부한테 3억 5천이 정말 너무나 무리한 돈인가 라는 걸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 그런데 여기서 중간 질문 갑자기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거죠 아니 그 목동 그거 좋죠 누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목동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장난 아닙니다 거기는 학원도 여러 개 보내야 되고 엄마들도 학구에 쐬서 치맛바람도 쐬고 우리 애 엄청 공부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버티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안 가는 거 추천합니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이분도 사연자가 적어주셨지만 실거주라는 거를 꼭 목동에서 계속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나오긴 하는데 살다가 나와도 되고요 중간에 전세를 주고 나와도 되고 팔아도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뭐냐 목동을 사냐 안 사냐는 사실 경제적으로만 판단하면 돼요 거기서 실거주하냐는 또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집이라는 건 투자 가치 같은 것도 좀 따지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지금 8억의 현금에 플러스 3억 5천 대출 받고 뭐 이거저거 조금 더 땡겨가지고 한 12억 정도짜리 집 사는 게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그러면 지금 가는 건 괜찮습니다 목동에 가서 17억 20억짜리 사실 거 아니니까 그러면 이거는 괜찮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목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가지고 사실상 무주택자만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거주 2년의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2년 무조건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2년 살고 나서는 전세 주셔도 됩니다 그럼 나는 지금 1주택자니까 이거 팔아야 돼 어떤 구청에 따라서는 팔기로 한 계약서만 있어도 허가를 내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계약서 가지고는 안 된다 다 정리되고 소유권 넘어가면 그때 허가해 줄게요 뭐 이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이 매수가 어려워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진짜 사기가 힘듭니다 근데 목동은 어쩔 수 없어요 아파트는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내 집 먼저 팔고 무주택자 되시면서 여기 와서 또 내 마음에 쏙 드는 것도 사고 근데 여기에 또 전세 낀 물건은 안 되죠 물론 일부 기간을 또 잡아주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 집도 팔았으니까 서로 막 꼬이니까 딱 맞는 물건 살려면 정말 어렵다 그럼 이번에 매수하면 2년은 살아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그럼 그 뒤로는 다시 안양으로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걸 추천하고 싶은 게 사실 이분들의 금전적인 자산은 좀 큰데 소득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또 어려워요 이 동네에서 목동이 그래도 좀 만만한 동네는 아니거든요 거기 실거주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한 4살 때쯤 이사가서 한 6살 때까지 좀 살다가 이건 어쩔 수 없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려고 갔다가 7살 땐 다시 안양으로 돌아와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부모님한테 제가 우리가 집을 살려고 목동을 좀 사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내가 마곡에 출근도 해야 되고 우리 애도 뭐 나중에 가서 살면 좋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 사긴 사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우선은 2년 갑니다 대신에 다시 돌아올 생각입니다 그럼 2년간은 제가 주말에 자주 찾아뵙고 할게요 어차피 남편분 2년 뒤면 또 어디 딴 데 갈지 몰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목동에서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영순이도 데리고 많이 집에 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고 한 2년 뒤에 다시 봬요 라고 하면 된다 그러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남편분이 또 공무원이기도 하고 또 대출이 없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쨌든 보수적인 분이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일수록 2주택 3주택이 사실 어려워요 이게 신경 쓸 것도 많고 무조건 추천할 수가 없기도 합니다 사람의 성향상 그럼 이제 결국에 한 채 보유가 현실적인데 한 채 보유만 한다면 우리 경제력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좀 키워야 되죠 그래서 지금 보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서울의 핵심 지역이 목동이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거기다가 재건축이야 근데 용적률이 120%, 130% 이래 부시면 무조건 35층, 40층 간대 근데 거기에 또 아파트야 물론 가서 살기는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2년 살다 나올 건데 이런 정도의 조건 서울의 핵심 지역의 재건축 조건 너무 좋고 대단지 아파트고 부시면 엄청 좋아질 건데 당장은 그게 기약이 없어가지고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라면 이거보다 보수적인 투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있겠죠 그럼 금방 될까요 도대체 목동 재건축 바로 됩니까 그래서 저 빵 터지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뭐냐 여기 남편분이 적으셨죠 석수역 신안산선 뚫리면 여기도 집값이 꽤 올라간다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이사간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안양이 비싸지면 목동도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못 간다 그러니까 나중에 갈 거라면은 지금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내분이 남편분과 얘기 잘 해보시고 부모님과도 잘 얘기하셔가지고 2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갔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